어두워진 문화전당 주변으로 초승달 모양의 등불을 든 관람객들이 모입니다.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아시아 각국의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 미디어 월을 관람하는 관람객들. 안개분수가 펼쳐지는 민주광장을 지나 70여 개의 채광정이 빛을 발하는 옥상 정원을 돌아보며 야경에 빠져듭니다. 색달랐고 우리나라 같지 않은 이국적인 풍경도 많고 즐기는 사람도 많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 많이 했거든요. 문화전당은 매주 수요일 밤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당 내 야경을 감상하는 ACC 달빛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동구도 매달 한 차례씩 토요일과 일요일 밤 금남로 일대를 돌아보는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을 운영 중입니다. 달빛걸음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5.18 민주광장과 예술의 거리 등 동구관 내 문화재 소재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무더운 여름 야경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